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편스토랑의 이현복 셰프님이 탕수육을 만드시는 걸 봤는데 그거를 참조해서 제가 탕수육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부터 좀 맛있는 느낌이 나는데요? 가장 중요한 게 튀김옷이더라고요. 짠! 옥수수 전분, 고구마 전분, 감자 전분 이렇게 세 가지의 전분이 필요합니다. 계량을 해서 정확한 비율로 고수와 야매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. 고구마 전분은 이렇게 색깔이 좀 푸르딩... 오 떨어뜨렸네? 푸르딩딩해요. 어이구 흘렸네? 옥수수 전분이 아니라 이 고구마네요. 기다리면 물이랑 전분이랑 분리가 된대요. 분리된 물을 따라 버리고 이렇게 가라앉은 전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. 저기 가라앉을 동안 탕수육 소스를 미리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막 야채 같은 거를 소스에 넣어요. 편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야채 안 넣어요. 건강을 생각하니까 세 큰술만 넣을게요. 편식주의자... 이런 게 더 맛있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야채 넣는 것보다 건강을 생각하... 그냥 대략 보면 아시죠, 여러분들? 어느 정도가 1대 1인지. 저는 몰라요, 그냥 넣었어요. 원래 이런 맛인가? 자, 일단 이 정도 넣어주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아우 뜨거워! 숟가락이... 숟가락이 뜨거워! 와 전분을 넣어주니까 바로 걸쭉해졌습니다. 조금 더 걸쭉했으면 좋겠어. 전분 맛이 나네, 이거. 아직까지 이 전분이랑 물이 분리가 안 됐거든요?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금 투명하게 물이 위에 떴어요. 더 많이 떠야 되거든요? 목소리 톤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올려볼까요, 여러분들? 목소리 톤 한 이 정도 괜찮을까요? 득음 중입니까? 자,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제 목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모릅니다. 웬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?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. 주무시고 오실 분들... 네, 주무시고 오세요. 자꾸 보면 안 돼. 이거 자꾸 들여다보면 더 시간 안 가. 중국집 주방장이에요? 반장이에요, 주방장이에요. 이거 주방에 없으신 분 같은데? 망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? 다 알아, 이거. 물만 버려야 되는데 전분을 버렸잖아. 이거 아니잖아. 어디 갔어, 주반장. 제가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. 아, 그냥 다 버리면 되네요. 주방장이 맞나 보네요, 여러분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고기를 넣어줄게요. 언제나 찾아오는 튀긴 시간은 기름이 튀면 피할 수 있게 뒤에 좀 물러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. 설거지하고 바로 이제 쓰면 큰일 납니다. 저한테 하는 소리고 물기가 없나 체크해보는데 없네요. 다행이네요. 요리에 관심 있는 12살 어린이에요. 주방장도 아니고 주반장도 아니고 학교 반장도 아니고 학교에서 방장이야. 방장은 또 뭐야? 아, 여러분 얘기하다가 온도를 너무 올렸네? 기름 온도를 낮추는 이런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. 튀기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됐어. 튀김 가게 사장님 포스예요. 자,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. 드디어 탕수육이 다 튀겨졌어요. 소스가 거의 묵이 돼버렸어요. 묵! 아, 싱거울 것 같나요? 아, 저는 사실 소스 있잖아요. 안 먹이에요. 소스 안 먹을 거예요. 와하우! 와우, 소스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?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어디가 좋을까 시켜먹었는데 탕수육이 맛있어.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? 소스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찍먹! 좋아! 좋아! 아우 뜨거 튀김옷이 얇아요 고소하고 진짜 바삭하고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어가지고 정신 차려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막 그냥 소스가 엄청 많이 묻어 있어도 많아보이던 탕수육이 다 어디갔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편스토랑 방송에서 17회차 우승 상품인 복돼지 면입니다 조리를 해서 먹는 거고 간단하게 먹는 거 PPL이에요 PPL 짠 요건 2인분 부추가 들어있고요 라면 사리가 두 개나 들어있고요 반숙란이에요 반숙 사골 베이스 두 개가 들어있고 만능 향미유 다진 양념장 돼지고기 진짜 약간 국밥처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처럼 먹는 건데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국밥라면 짠 아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고기가 들어있고 분말 스프가 들어있고요 다진 양념장 향미유 동결건조파 라면 사리까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뜨거운 물을 넣으라는데요 여러분들 물 1리터 종이컵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아시나요? 정확히 6컵 반입니다 여기 적혀있네요 이 상태로 끓여줍니다 전자렌지에 돌려올게요 반숙 자 여기에 하나 여기 국물에 하나 짠 차라라 우와 색깔이 달라 탕수육에 어울릴만한 음료수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까먹었어요 토레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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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음 일단 고기가 제대로다 와 일단 고기가 제대로다 일본 라멘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국물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돼지고기 들어있고 부추 이런 건 안 들어있어요 반숙란도 안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던 거 반 잘라서 여기 넣었거든요 음 음 저는 이거 두 개가 좀 비슷한 맛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완전 다릅니다 파가 들어가서 그런가 파향이 확 나면서 살짝 매콤해요 얘는 음 음 음 음 아 이게 실검에 떴어요? 아 그럼 맞아요 이게 이경규님 라면입니다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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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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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톡톡 톡톡